선택하여라 카드 한 장을 면허시킵니다 승인하마 이게 무엇을 승인하는거지? 전기 대학살 강타 대학살 아 또 사운드 빌려 극혐 좋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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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밀리지? 이유가 뭐지? 브이싱크때문인가? 브이싱크... 끄면 괜찮을란가... 브이싱크때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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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천천히 잡을걸 오빠 컷 사열 순무 재생포션 이사회생 난기 까카 유사 카카예 주의하세요 소용돌이의 약점 분석 어 슬라임한테 약점 분석 쓰기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애 아 잘못 누르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진화 진화 남기면은 잡았네 재생포션은 있는데 일신경지포션은 없나요 후쿠쿠쿠쿠쿠쿠쿠쿠 아이 누가 방에 저런거 하라고 사주하나 누가 시켰어요 배후가 누구야 카드 강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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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교 창 나 캡 사혈굿 재물 재물소돌 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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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사냐 재물이냐 재물 퍼포먼트 점점 개홍 어이구 이게뭐야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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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utilis 바리키드 바리키드 국산 아 폭폭 빨리 폭포 후용돌이로 개노삼 잡고싶다 몸박 은 필요없나? 필요할거같은데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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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거려? 재물 재물 강화하고 아 뭐야 헤드가 미래 미친 허허 허허 폭폭폭 폭파 아니 이 몸박 핸드가 아니 어떻게 핸드가 이 타구로 나오지 트레쉬 게임 트레쉬 게임 진 끝 흠 자 하늘도 안 맞았는데 피가 깎였어 흠 철 흠 흠 아 흠 흠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체력이죠. 체력이 얼마 없는데. 첸벨. 폭쇠 포션있으면 잡겠다. 거미. 내 포션. 얘네가 엘리트냐? 쟤네가 엘리트냐? 당연히 쟤네가 엘리트지. 아니 쓰레기 게임. 수범돌이. 어, 어, 어어, 어어. 어 안 때릴거지 안 때릴거지 안 때릴거지 안 때릴거지 안 때릴거지 개무섭네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때리겠지 개무섭네 까까 털 까까 털 털 털 아 으 으 으 무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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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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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